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버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는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처럼 생겨있고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9버전이고요. 기본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 상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 정보가 위치하는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와 문자가 복잡하게 섞여있는 이게 바로 그 정보에 대한 주소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소는 뭘까요? 지금 보고 계신 효도코딩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9라고 하는 이 정보 이 정보가 인터넷 상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위치를 가리키는 그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복사해서 메신저 같은 걸로 보내주면 친구는 여러분이 보내준 저 주소를 열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이 효도코딩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라고 하는 저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소는 인터넷 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인터넷 주소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터넷 주소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URL이라고도 불러요. 알파벳 URL이죠.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아, 저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소, 도메인, URL 이런 표현들을 쓸 거니까요. 익숙해질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모르시는 부분을 너무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가 위치하는 곳을 가득히는 웹상의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메인에다가 제가 다른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다가 입력하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뀌니까요. 자, 여기 인터넷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걸 탭이라고 하거든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조그만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롤러 놓으시면 새 탭이라고 적혀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d, a, u, m, 점, n, e, t라고 입력하고 엔터, 엔터 뭔지 아시나요? 그 우리 키 배울 때 컴퓨터 수업에서 엔터라는 거 배웠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엔터가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거 있죠.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엔터가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화상 키보드를 하나 띄웠는데요. 자, 엔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는 좀 다른 것보다 큰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d, a, u, m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다음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홈페이지인 거예요. 이 웹서비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웹브라우저 시간에 여러분에게 웹서비스 말씀드렸죠? 사이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다음이라고 하는 건 이 다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이 사용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예요.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생산해서 이곳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웹사이트 사이트 웹서비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daum.net라고 하는 이 다음을 가리키는 고유한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다음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말고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포털이 있죠? 네이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naver.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은 다음을 보고 계셨는데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제가 지금 빠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동영상을 정지시켰다가 재생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제가 입력하는 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구글이라고 제가 여기다 빠르게 한번 입력해볼게요. 그러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아주 큰 회사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죠?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수업으로 돌아올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 제가 탭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까 보셨던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링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링크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링크라고 적어놨고 링크를 밑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주는 시스템 여기서 문서는 웹문서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웹페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웹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스마트폰에 대한 수업이 수업이 여기에 스마트폰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싶으면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가 모여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건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 스마트폰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웹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봐요. 근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스포츠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스포츠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스포츠로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박지성, 맨체스터, 더비, 벤치, 대기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아, 저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잖아요, 현재는? 근데 화살표가 손가락으로 변했죠. 예,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 문자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클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 클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 박지성에 대한 그 기사와 연결, 기사의 문서 문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방금 여러분이 클릭했던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 문자와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박지성, FA, 맨체스터, 대기라고 하는 이 기사가 링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링크는 웹을 구성하는 일종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링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다만 저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여러분을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링크라는 거고요, 저게 자,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어 9버전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보면 자, 여기 제가 주소를 입력한다고 말씀드렸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이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자,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또 클릭하고 뭐 이거 있으면 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겠죠. 중계센터도 갔다가 골프도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정보를 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말지 우리가 책을 보다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 전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럴 때는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 왼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클릭, 클릭, 클릭을 하면 제가 아까 클릭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전전전전으로 역순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음에 홈페이지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자, 여기 있는 이걸 백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백버튼을 할 거예요. 백버튼을 하다 보면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 제가 이전으로 왔다가 이전으로 왔던 거에 이전 페이지로 다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페이지를 뒤로 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린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버튼, 뒤로 버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로고침이라고 하는 마우스포인트로 올려놓으면 새로고침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정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운 정보로 바뀌죠. 뉴스 같은 게 특히 그렇죠. 지금 보고 있던 이 뉴스가 앞으로 한 시간 또는 하루 지나면 옛날 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 정보가 새로 갱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새로고침이라고 하는 조그맣게 생긴 화살표 있죠? 저기에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새로 갱신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체크가 아니라 그냥 새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고침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익스플로어 9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한 웹브라우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이나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